이번에는 참가 번호 8번인데요 동삼이동입니다 여러분 아 윤희나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의상이 아주 럭셔리하고 멋있었어요 여러분 이혜리의 아이즈와라 블러리를 불러주실 윤희나씨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혜리의 아이즈원 저리 와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맞잡은 일생 놓지 말아요 꼭 안아주세요 아이 좋아라 예쁜 애님아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초대 가수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안규성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손입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빈손으로 왔대 빈손으로 왔대 사랑을 얻은 손으로 내려낸 덧없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화 전처럼 설마 너야겠네 그 그릅식 살 바보 같은 사람 백년 나무 살을 짧은 인생에 어황된 욕심만 싫어 구기 영화 손에 쥐렸던 날 뜨는 빈숨이 나네 그 날 뜨는 빈숨이 나네 바람처럼 왔대 여행에 두번없는 나무 처럼 바라리 허무한 우리 인생사 그껏 내가 가름을 고라 너야가 대해 그름 살아가 애리사가 사람 백 년 더 무서운 짧은 인생에 도움된 욕심만 심해 불영화 손에 쥐려본 발대는 빈손이라네 떠날 땐 빈손이라네 백 년 더 무서운 짧은 인생에 도움된 욕심만 심해 불영화 손에 쥐려본 발대는 빈손이라네 떠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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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이라네 불러주실 곡명은 무슨 노래입니까?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여러분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대는 빈손이라네 음 맘을 버리며 참 답답하도 깊이 숨겨다는데 구두의 새아 나의 아롱 젖은 옷자랑 이 별의 눈물이냐 목포에서는 아 고맙습니다 참가 번호 9번 이부 미자씨의 목포의 눈물 아주 구성지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 불러주실 분이에요 윙크의 얼쓰를 불러주실 참가 번호 10번입니다 김지연씨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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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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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고맙습니다 너무 잘 고맙습니다 저의 저의 내게 곶감 흐리게 해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창업으로 12번 박미숙씨 동사밀동입니다 니은 사랑이 장난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별이 내 말인가요 이별이 내 말인가요 사랑의 기회는 지금뿐인데 이별을 안기려 하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깨진 너와 나 불같은 사랑 뜨겁던 사랑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저희들 노래 참가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만 한 명 남았습니다 빠르죠?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면서 함께 해주시니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참가자 벌써 보이네요 우신영은 날고 싶다 또 하이팅 영선 이동의 전력만은 달린다는 듯한 포즈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참가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영선 이동의 가수 우신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호의 화려한 인생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뜨겁게 나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회도 미련도 없이 우회도 미련도 없이 난 지금은 가진 것 없지만 그 누구보다 배짱이 두둑해 나의 가슴에 커다란 꿈이 있어 커다란 꿈이 있어 그래서 난 오늘도 사는 거야 멋들어지게 어린하게 살아야지 이왕이라면은 불하게 살아야지 세상엔 남자로 데려가 두려워할게 뭐가 있어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간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신영씨 화려한 인생 노래를 아주 아깔스럽게 부려주셨고 응원 나도 아주 신나게 해주셨습니다 예 심사 결과가 마지막으로 짓게 되고 있는 동안 이제 초대 가수 한번 모실 텐데요 뭐 가요 무대 각 방송에서도 지금 나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를 선사해갔다고 합니다 오늘 가수 김규남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혜로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멍높지로 다리에 꾸준히 드는 노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이 척이 숨짓는 외로움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삶감치 영도단이 축제에 참여해주신 내외민 여러분 가정가정의 행운과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성갑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또 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이 척이 숨짓는 외로움 사나이가 나 몰래 찾아와 돌아가는 삶감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위원을 맡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하원태 씨를 힘찬 박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누가 태종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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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기 데려갔길래 누가 내가 사랑해? 의상 자 . 짠짠짜라짜라라 그렇게 그렇게 해도 또 왕사 누가 데려갔길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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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데려갔길래 누가 같이 하세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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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데려갔길래 누가 사랑이 너무 어서 미움이 새깃었다면 차라리 미워해서 사랑이 꽃기울 때 짠짠짠짜라짜라라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못 잊을 못 잊을 사람 그 누가 데려갔길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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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데려갔길래 누가 그렇게 그렇게 못 잊을 사람 그 누가 데려갔길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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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데려갔길래 누가 누가 건강하시죠. 좋습니다. 폐종대 가겠습니다. 노래 다 하시죠. 같이 합니다. 여기 있는 부산 영도폐종대 자 크게 한번더 여긴 은구산 영도폐종대 남빛바다 빗물결 그림같은 감시의 별 남빛바다 빗물결 언제봐도 아름다운 여기 있는 곳은 영웅도 해준네 영웅도 상상 저 약돈 밟으면 사랑을 노래하는걸 굵게 터는 공대까지 나를 굽네 추억이 있고 악만이 있는 태종되는 사랑이야 여기는 부산 영웅도 태종대 여기는 부산 영웅도 태종대 거기에 같이 합니다 여기는 부산 영웅도 태종대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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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둬치는 몽동대 우리 걷던 봄 우리 배 franchise 나 나나나나 언제 봐도 아나 여기는 부산 영웅도 태종대 수많은 사람을 조합을 만들고 낭만이 물결치는 곳 저 갈매를 울어 울어 잊지마는 추억이 있고 낭만이 있는 태종대 내 사랑아 저 갈매를 울어 울어 잊지마는 추억이 있고 낭만이 태종대 내 사랑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가수의 무대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우십니까? 영도 동삼도심에 태어나고 자라난 가수 김정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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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당신 지금 어디에 그리워 보고파라 질피 우는 동삼갈매기 질피 우는 동삼갈매기 내 당신 지금 어디에 파도소리 철양하게 내 마음을 울리는 소리 7호 광장 자강마다 한 맺힌 매님 사연 속에 오늘도 못 잊어서 나 여기 또 왔네 동백꽃이 피고져나 장미꽃이 피고져나 그리운 내 해산에 눈물뿐인데 님이야 내 님이야 내 당신 지금 어디에 그리워 보고파라 님 그리는 동삼갈매기 님이야 내 님이야 내 님이야 내 당신 지금 어디에 그리워 보고파라 질피 우는 동삼갈매기 그리워 보고파라 슬피 우는 동삼갈매기 여러분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치면서 함께 즐겨주세요 이 시간이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함께 내 모든 것 다 좋아서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 있어가면 그대는 뭘 알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 눈물이 함께 그대는 뭘 알지 그대는 뭘 알지 주엉 맘을 갖지 잘 떠나 깊는 넌 마시고 그대는 무엇인지 사지나 그대여 영원히 멈히더로 정연기 나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냐 나의 머나리다 머나리다 이런 표정은 싫어 정연기 나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냐 그대는 머나리다 머나리다 나를 슬프게 없냐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는다 돌아서 약한 게 눈물이 없냐 그대는 머나리다 추억만 늘 갖기 잔다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아 기대되던 머나리다 너무 아쉬워 정연기 나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냐 나의 머나리다 머나리다 이런 표정은 싫어 정연기 나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냐 그대는 머나리다 머나리다 나를 슬프게 없냐 여행 더 고민을 받지 못한다 예이 우리의 운명 다가야 그대는 머나리다 웃음 타임 여행을 받아줄 수가 없냐 다양 더 고민을 찾아온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냐 나의 모나리아 모나리아 그런 표정을 싫어 작년 기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냐 그대는 모나리아 모나리아 나를 슬프게 하냐 모나리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을 시상해 주실 이경춘 구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기상 두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기상 김기인, 윤인화 네 네 뒤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은상입니다 은상 자 은상은 심윤정 구의회 구의회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역시 은상도 두 분이십니다 자 우신녀 김강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할게요 꽃다발 꽃다발 올라오고요 네 꽃다발 올라오겠습니다 자 꽃다발 받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금상 발표하겠습니다 금상 김지현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악수 한번 나눠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사진 먼저 하나 찍고 또 같이 선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회장님도 선물 예 주시면 같이 세분이서 세분이서 네 그렇죠 앞을 보시면서 WBC 북지TV와 함께하는 용도다리 가요제 대상 정주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주 보시고요 그리고 두 분 마주 보시고요